경기도는 별래역과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래역 구간을 오는 8월 10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래선 운행 차량은 출퇴근 시간에는 4분 30초, 평상시에는 8분 내외로 최고속도 80km로 운행되며 별래에서 잠실까지 27분이 소요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시작해 각종 시험과 점검, 영업시운전 등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개통을 위한 종합보고와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의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